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삶이 맞으신가요? 사도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또 낮아졌고 또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바로 나는 낮아졌고 포기했고 약해졌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이죠? 오직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에게 종댐 이 낮아짐 세상의 관점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낮아진 것이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그 사람에게 종이 되고 내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섬기면 될 거야 내 기준에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종이 되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약해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낮아졌습니다 그럴 때에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 기준에서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아플까? 이 정도 도우면 될까? 그것은 내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과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 나는 이미 자유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대방과 같아짐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종뎀이라는 것이죠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상대방보다 높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먼저 가셨죠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 일을 감당해 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19절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왜 그 일들을 할까요? 도대체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알아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께서도 더 많은 이들을 인도하고자 우리 밖으로 나가버린 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시고자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괜히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죠 감히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찬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지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무도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 결국에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이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야 내게 붙어있거라 우리 함께 열매를 맺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전하면 간혹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나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그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순간 그 포도나무에 찬 포도나무의 마음을 알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붙어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붙어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가지의 역할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와 같이 낮아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기준 속에서 낮아짐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직도 저 사람이 누군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 내려갔더니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삼척에서 오지 않았고요 저는 작년부터 위드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왔어요 복종동에서 왔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삼척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또 주님의 강한 부르심이 있어서 위지엠 사역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척에 가기 전까지도 그 사역을 했고요 또 다시 그 사역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동행 운동 이 사역은 참 놀랍습니다 해도 해도 참 끝이 없고 해도 해도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제가 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동행 운동 이 위지엠 사역 가운데는 바나바들이 있습니다 나눔방 바나바들이 있어요 예수동행 일기 안에는 나눔방이 정말 많이 있죠 처음 예수동행 일기를 접하고 또 꾸준히 일기를 쓰는 이 훈련을 돕기 위해서 저희 예수동행 운동에는 100여 명 정도 되는 바나바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참 고백이 참 특별해요 세상의 고백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의를 해요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한 두 시간 세 시간 누가 어렵습니다 누가 힘들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가 그만두려고 해요 정말 이 너무나 많이 몇 천명이 모여있는 이 나눔방 바나바 안에 댓글로 상대방을 어렵게 하거나 또 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표적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 리더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다가 아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다가 회의가 다 끝나고 기도하고 마치면 이분들이 그러세요 웃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가세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모여서 두 시간 세 시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힘들다고 해요 누가 어렵다고 해요 누가 못하겠대요 어떻게 하죠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럼 또 열심히 회의하고 기도하고 웃으면서 헤어집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그 일을 그만하면 되잖아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봉사의 일이에요 섬김의 일입니다 어떤 보상이 있지 않죠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죠 왜 또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일들을 섬기시는 걸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신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해야만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 분들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방 바나바들은 최소 7, 8년들을 섬기신 분들이 많아요 3, 4년은 기본입니다 떠나질 않으세요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할 겁니다 그것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시는구나 저는 그 바나바들의 고백이 늘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눔방 바나바 안에는 방원들이 4천 명이 넘는 이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로 따지자면 정말 대형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의 낮아짐까지 가고자 매일매일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마울은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들여질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자기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열리던 운동경기에 이 이야기를 하죠 달리고 맞추고 권투와 달리기를 접목시켜서 사도마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을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달리고 계십니까? 예스 그리스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향방 있게 가셔야 됩니다 향방 없이 달리면 그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투를 할 때도 복싱을 할 때도 상대방을 바라보고 맞춰야 됩니다 아무데나 헛손질을 하면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이 수고, 이 기도의 시간 이 잠을 깨우는 이 시간이 과연 무엇을 향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정말 소수의 인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나 한 사람 그저 가만히 요즘 얼마나 멍들이 유행입니까? 온갖 멍들이 많아요 불멍, 물멍, 순멍 다 멍이에요 그냥 멍 좀 때리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멍하니 있게 됐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달려나갔어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메어 있다면 묶여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제는 내게 누구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향해 정확히 맞추고 표적을 향해 정확히 달려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다름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바로 바라보고 갑시다 똑바로 바라보고 맞춥시다 이것이구나 여기구나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만큼의 낮아짐이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이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삼척에서 처음으로 목사 한 수를 받고 장례 예배를 짐례를 했습니다 아우 떨리더라고요 보통 자리도 아니고 좀 무거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인도하는 것도 떨리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동네 주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청을 하셨대요 교회가 크니까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라고 따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만 교회를 다니신대요 온 가족이 믿지 않으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관 예배 장소에 갔습니다 고인이 묘지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바로 직전에 드리는 예배죠 하관 예배를 드리러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 추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 코트도 벗고 갔어요 떨릴까 봐 실수할까 봐 그런데 긴장되는 순간은 제 모습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었어요 묘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계시고 제가 와도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셨습니다 너무 떨리더라고요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짐례하는 장례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첫 순서가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 아까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 반주자를 바라본 것처럼 주님을 바라봤어요 저 여기서 찬양 부르면 되나요? 아무 말씀 없으셔서 찬양 불렀습니다 세 분이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따님과 그 고인의 친구분 어르신 두 분이셨어요 저와 함께 신나게 세 사람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추운 바람에 담배 연기를 맡아가면서 찬양을 불렀죠 그때부터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을 사절까지 열심히 부르고 나니까 이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너를 어렵게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너를 힘들게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저 담배 피우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때부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고인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열심히 전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 물론 끝까지 따님과 그 친구분만 함께 인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 다음 주일에 그 따님이 정말 죽어도 교회 가지 않으시겠다던 그 남편분 아버님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버님을 새가족 교육을 시키고 1년 동안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붙들려고 노력을 했더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과 함께 그 속회가, 남자 속회가 아주 놀랍게 부응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실까요? 왜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는 이 힘겹고 어려운 달리기를 해야 합니까? 바로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는지 왜 오늘 하루를 내게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난 하루도 돌아보세요 열심히 살지 않으셨습니까? 밥 한 끼를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필요합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밥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없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저귀를 가는 것도 열심히 필요해요 우리는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갑니까? 밤에 눈을 깨고 힘들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건강을 잃고 왜 우리는 그렇게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얻기 위한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 피곤했다 그저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오늘 이렇게까지 왔구나 잘 달려왔구나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겐 반드시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다름질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버려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25절 말씀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선 많은 썩을 것들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번 태풍 보셨죠? 한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곳 가운데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죠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달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 달려가는 다름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제 딸이 3살 정도 됐을 때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마음을 주셨어요 딸 아이에게 기도를 시켜봐라 아이에게 이야기했죠 이제 두 돌 정도 될 아이에게 기도할 수 있니? 물어봤어요 하겠대요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도 들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한 기도를 따라서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해서 제 아내가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을 찍었어요 그 영상을 다시 보는데 마음이 웅... 좀 이렇게 웅크란 장면이 있더라고요 위의 장면은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눈만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식탁 밑에 모습이 영상에도 찍혔는데 발을 막 베베 꼬고 있는 거예요 동동 구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더라고요 두 돌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애쓰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기도하라고 해서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 아이가 다리를 베베 꼬면서 애써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죠 담대에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두려웠을 거예요 베베 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꼬면서도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 바로 구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애쓰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수고와 애쓰음으로 인해서 버림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감동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애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애써주셨어요 끝까지 다름질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겐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요 우리의 삶이 비록 자유로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얻고자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와 같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이들을 얻고자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애쓰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성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쓰임이 우리의 노력함이 우리의 힘듦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높아지시는 줄 믿습니다 낮은 채로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종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의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사도발과 같이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끝까지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다름질을 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을 구합니다 주님 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 한 분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쓰미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헛되이 버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함께 달려가며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더 많은 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렇게 생명의 관을 향하여 썩어지지 않는 승리의 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갑니다 썩어지지 않는 그 승리의 관을 향하여 달려 나갑니다 생명의 관을 향하여 달려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땅이 이 땅에서 기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사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헛되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쓰음과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가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가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